주석맞이 간만에 프로그래밍이지만 크롬 익스텐션 프로그래밍 원하는 기능은 웹사이트에서 어떤 테이블의 첫줄과 끝줄에서 어떤 특정 순서의 칼럼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플러그인 개발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넣어줍니다 클래스 네임 첫번째에서 0번째 라인 마지막 줄에서 0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버트에서 0 1 2 3 4 5 6 시가총액을 알고 싶다 하면은 여섯번째를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2814752 마지막 줄과 모일 282 보면 2814752 마지막 줄과 모일 282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에 좀 관심을 가져다 보면은 첫줄이랑 끝줄 좀 값을 알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매번 왔다갔다 하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매번 왔다갔다 하면서 페이징을 넘겨야 되는데 전종목을 둘러 그냥 눈으로 좀 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단순히 첫 정보와 끝 정보를 알고 싶은 건데 페이지를 돌려야 되고 페이지 다음을 클릭해야 되는게 귀찮아서 다음은 이제 키보드 뒤를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서 콘솔에다가 계속 해당 정보를 남겨주는 페이지 크롬 플러그인입니다 설치 방법은 여기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삭제된 경우에는 개발자 모드가 이제 이 크롬 익스텐션 주소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개발자 모드를 켜 주셔서 압축 해제된 확장 프로그램을 노드합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제 깃에서 받은 소스를 압축을 풀어 주셔서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사용 여기서 이제 클래스네임 넣고 온 넣고 하면은 사용되어지게 되구요 그냥 누르면 아마 클래스네임을 정해 달라고 할 거에요 예 상세한 밸리데이션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사용하세요 예 그러면은 네 이만 간만에 프로그래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